AD는 극딜 AD는 무한의 대건만 그리고 AP는 데켓만 야 너네가 방풀 안할 거라 믿는다 나 믿고 있어 다 도랑방패 사 정글만 마취대 사고 그렇지 말파이트 텔포 안샀네 도랑방패 사 아 이게 방풀이 좀 걱정이야 이 새끼들은 아 샤코 새끼들 미드만 오는 거 아니야 이거? 미드 올 것 같은데 이거? 호박축제 몇 티어야 티어 보자 축제 너 몇 티어야 걱정 안해도 돼요 일단 샤코는 노 걱정 샤코는 노 걱정 샤코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 근데 나 이거 티모가 있어가지고 이거 티모 안 터뜨리면은 완전 그건데? 처음에 완전 처음은 괜찮은데 후방 가면은 우리 버섯밟다가 다 뒤질 것 같아 베이피 샤코는 할 게 없어가지고 어 한사태 할 게 없어요 내가 궁 돌리면 그냥 죽을거지? 존야 가면 안 돼요 오리데캠입니다 올 무대랑 스템을 곡괭이 사올때 동안 어? 야 말 좀 말 좀 하고 와 오케이 오케이 야 말 좀 하고 와 야 말 좀 하고 와 이 자식아 어쨌든 풀 뺐다 굿 어? 뭐야? 티모 원딜인데? 으악 이 새끼 저만 걸었어 이 새끼 패기 싸움 존나 잘해 야 패기 뭐야 저만 패기 개쩔어 패기 싸움 해서 졌다 지금 샤코 없어요 얘 치카 타이빙이야 마타이또 마타이또 덤비요 치카나? 어디갔어? 자기야 우리 가지마 자기야 가지마 자기야 가지마 가지마 아 쏘케 쏘케 가있네 이거 아 샤코 올 것 같아 아니 브론즈여도 손가락에 손가락이 있으면은 앗 쟤가진 잡았다 오케이 미드가 캐리아다 애들아 나만 밀어라 아니 보면은 다행인게 뭐냐면은 올 AP 극질 대캡이어서 얘네가 그냥 우리한테 녹을 것 같아 판테온 이쑤치게 몇 번 돌리면 그냥 다 전멸할 것 같은데 시시기만 안 맞고 판테온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리아나 궁 맞아도 증발이야 빠삿! 짜사아아아아아 이야아 이것이 킹악입니다 오케이 내가 밑에서 터뜨릴게 궁쿨되면은 이거 또 잡을 것 같은데 이거? 후ㅜ ㅇㅇㅇㅇ influential 뭐 이 새끼 CS 게임인가? 삼새 차비 뭘 빵애 이 새 Nossa 어 저 잡아 흠 저 장미가 건거지? 야 저 장미가 왜 걸었냐? 저 장미가 뭐야 이건 이 système 참 저 장미가 zer What a 누가 걸렸어? 신 아 이리아나구나 His 아 projected do 돌 creator 정화 왜 그러지? 아아 어 뭐야 어우! 저거 왜 쓴거야? 아니 저거 왜 쓴거야? 자코야 형 세 번 잡으면 치츄 준다 아이씨 티보 이거 존나 크는데? 피오라마 계속 죽어 오우! 맨! 궁을 안쓰고 전면로 쓰네 나이스 이거 돈 모으고 1300원 모아야돼 바로 인피 올려야되기 때문에 1900원 바로 모으고 가죠 그냥 한 번에 이 새끼 이 새끼 존나 샷콘데 그냥 걸어다녀 이 새끼 왜 이렇게 평화로워 아니 DC불 안쓰고 걸어봐라 DC불을 쓴걸 본적이 없네 자 이거 탈론의 꽃은 로밍 아니겠습니까? 마실 시작후 마실 나온거야? 자 이거 한 번 가져 근데 리븐이 2팩 그냥 잡을거 같은데 그니까 얘 그냥 들어가면 잡을텐데 와 근데 플래시는 아닌거 같은데 플래시까지 써야돼 짜라라라라란 제가 봤을때 지금 어 어 야 그건 너네 안올라오면 안되니? 올라오지마 그냥 올라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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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이즈 바텀 그냥 멸망했는데 우리팀 갬? 뭐야 뭐냐 얘? 이제 얘네 진짜 우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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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 뭐해 아니 얘네 뭐해 아니 뭐야 수준 뭐야 진짜 극협이야 극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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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야 수준 뭐야 야 진짜 이건 이건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아 근데 쟤는 샤코 샤코 이 새끼 너무 평화로워 초반 아니면 망할텐데 샤코 저거 igeria 리밀 여기 게임하려고 온게 아니라 신추받으려고온 거 같은데 얘 내 성예좌야 성예좌 그냥 좀 문제란 오 오 샤코 오 오 12분동안 처음tit했는 모습을 보여줬다 티모 플래이라고 아 티모플래구나 어 알아 뭐야 얘 어 야 샤코 샤코한테 잡혔어 야 리븐 어떻게 된 거야 이 스키는 바텀 라인 포기하고 왔네 야 내가 바텀 갈게 니가 미드 가 아우 말파이트 어 개쎄 아 실명 아 아 회복 아 팀은 보았사 아 실명 개 짜증나네 아 실명 아 근데 쟤네 조합이 무시할 만한 조합이 아니야 오리아나가 궁만 잘 써도 우리 다 녹아 말파이트한테 오리아나 실드 걸어가지고 오리아나가 실드 걸어가지고 말파이트 궁 쓸 때 오리아나까지 딱 궁 쓰면은 우리 다 녹아 오리아나 유아나 유아하핳 쿠패 나 이거 이거 잡아야지 야 진짜 아시 궁 맥힌거야 쿠패 쿠패 궁 맥혔어 궁 타고 도망가려고 궁타고 도망갈려고? 궁을 막혔어 그와중에 궁탈려는 궁탈려는거 어디서? 뭘 빠개 이 년아 뭘 빠개 이 자식아 아 근데 이거 밸런스는 맞아요 이거 왜냐면 플랫, 다이아, 얼랭 뭐야 배치 그리고 브론즈 근데 얘네 플랫 브론즈, 실버 뭐였지? 실버, 브론즈 다이아 한 명의 차인가? 가 가 가 아니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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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오리아나 그와중에 궁 안썼어 가 가 오케이 그렇지 아아악 오리아나 실드 안 걸어졌어 실드 걸었으면 대박이었는데 오리아나 실드 실드 걸고 궁은 안썼어 도망가야지 샤코는 왜왔대 여기 오세요 일로 오세요 어르신 entrepreneurial 希望 들어가세요 어르신 궁 딜이 궁데이 너무 쎈데 궁데이 너무 샌데 궁..xst 죽을때마다 형이랑 칙추 이래 알았어 받아줄게 어? 아 죽을때마다 뭐냐? 곡소리야? 죽을때마다 친추 형 친추 알아서 받아줄게 아 아니야 안받아줄게 애들이 또 저런다 또 줄 쓴다 안받을거야 자 위로 올라간 특별플레이 봐 골크하는데 때리고 뭐야 저렇게 야 진짜 이상해 요조에 맞갔어 왜 w w w 왜래 얘네 얘네 이상해 얘네 토핑 테스트좀 해봐야될거같 aroma 그냥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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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 switch 다 데리고 있어야겠다 보니까 진짜 장난아니다 도전인거같애 내가 그랬을때 장난아니다 이거 밸런irect 조절해가지고 어이고 얘네 조합을 무시하면 안돼요 보니까 조합을 조합이 조합을 무시하면 안돼 조합이 장난 아니야 조합이 얘네가 아무리 못해도 조합 때문에 그냥 나 원콥 난다니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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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으아 아 조합이 아 조합이 오 조합이 장난 아니야 아 조합이 조합이 나 불면 아무것도 못해 아니 말파이트가 나불면 아무것도 못해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왔어 일단 미드는 내가 뭐 어 원래 챌린저가 봐도 이긴 하지만 미드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가자 이거 잡지 오케이 잡고 말파이트도 근데 첫 첫 실드 때문에 잡기가 힘들다 원콤으로 뭐야 얘 대박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무덤이야 무덤 만들고 죽은 거야 아멘 쟤네 조합 좋아가지고 맞추면은 그냥 잡을텐데 괜찮고 이거 시켜야 돼 그렇지 자자만 아우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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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쓰 아우 그래서 오레이디래 오레이디래 오레이디를 실력차인지는 몰라도 오레이디가 이기래요 제가 봤을때 이판으로 느끼게 된게 정신병자는 좀 걸읍시다 밸런스 좀 맞추고 질량은 어우 얘 리븐이 잘했다 얘는 셋이 더 나란하네